나는 포도나무요 저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며 들어가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회와 함께 저는 수원교구 총대를 맡고 있는 이성표 주교입니다 주교회의에서는 생명운동 본부를 맡고 있고요 원래 여러분 담당하시는 주교님이 베이디언 콘스탄틴 주교님이신데 다른 일이 있어서 저에게 오늘 시작 이사를 좀 이렇게 주교해 주십사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전체로 볼 때 동동체 봉사자들이 어느 시대에 비교해 봐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인사를 통해서 이번에 시작하는 연수가 주님의 뜻에 맞는 소금농채 보그마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여서 이 인사를 통하하도록 하십시오 이 인사 중에 저 공동체가 도대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 공동체의 형제자매들 특히 냉담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극당하게 고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송합시다 찬능하신 하느님과 형제 제게 고행하옵니 생화와 말과 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그를 쏘게 하옵니다 제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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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하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전이신 성모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는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찬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내포시오 죄를 용서하시오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아멘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설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사라이와 조카 롯과 자기가 농채물과 하란에서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난한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서 마침내 가난한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로질러 스캠의 송소, 꽃, 모래의 청나무가 있는 곳에 달아났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난한 놈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재단을 사한다. 그는 그곳을 떠나 베텔 동쪽인 산악지방으로 가서 서쪽으로는 베텔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바위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차츰 차츰 내게 쪽으로 옮겨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은 하늘에서 묵어보시며 모든 사람을 살펴보십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해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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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돼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내 눈에서 피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뒤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소공동체 소위원 여러분들을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제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가서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제가 마이크까지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백이언 주변님이 오시면 참 여러분들이 풍요로운 그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왔으니까 아까 반가운 얼굴이 정월기 신부님이 계시더라고요 앞에 가서 신부님께서 강릉 좀 하시죠 주교의 몫을 자기가 가르치지 않는다는 퀴즈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제목이 아니고 그냥 제목 떼어드릴게요 하세요 누구보다도 많은 공사를 해주시는 우리 정신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각 교부에서 22분의 신부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요 11분의 신념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연수 라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작은 것 하나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뒤질하는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봉사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또 봉사자 연안이 길면 길수록 많은 게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내가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돼가 됩니다 과연 우리가 분명 소공동체의 활성화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 목적을 향해서 혼심의 힘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쯤 우리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집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단편소설이죠 한 주교가 아마 그 부분은 섬이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의 주교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세목 방문을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선장이 주교님 저기에 있는 저 섬에 수도자 세 분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아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주교님이 난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장님이 그러면 제가 주교님에게 따로 작은 배를 내드려서 그곳을 세목 방문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키가 큰 수도자 한 분, 중간 키 한 분, 그 다음에 작은 키 한 분 이렇게 세 분이 거기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교님이 당신들은 어떻게 수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셋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아십니까? 그게 뭡니까? 큰일 난다 싶어서 주교님이 하늘에 계신 같이 해보세요 흰 눈에 계신 흰 눈이 아니고 하늘 하늘, 하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한낮을 내내 했더니 그 세 분이 하늘에 계신게 아버지야 아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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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키가 나시면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내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문을 바치면서 여러분들이 수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주교님은 다시 큰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 저녁때 딱 되어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요새 수사가 걱정이 되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판에 이렇게 나왔더니 마침 하늘에 계신 거예요 한낮은 매일 저기 바다에 달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달빛 속으로 보니까 뭐 돌고래 같은 것들이 다 거기서 뛰어다녀요 에머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세 사람이 물 위로 주변님께 점점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세 사람이 가판 위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주교님 아까 가르쳐 주신 거 까먹었습니다 그러자 주교님이 그냥 돌아가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톨스토이의 단턴 소설의 끝입니다 이 말은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소흥동체 봉사를 하면서 우리의 지식이 나누어지기를 그리며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식을 몰라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구원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몰라도 이것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해도 그분이 구원에 대여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를 소흥동체 봉사자로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분은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의 그 신앙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공동체는 말씀 잘 못하시고 잘 못 들으시면 그 어르신들의 신앙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보호에 앞장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이 보호 말씀에서 남을 심판하지 말하는 그러한 뜻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금 연수 기간 중에 우리가 미래를 향한 보금화의 공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자세히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은총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과 부문성가 210번입니다. 부문성가 210번입니다. 부문성가 210번입니다. 부문성가 210번입니다. 부문성가 210번입니다. 부문성가 210번입니다. 자비를 이끄어보시어 저희가 하시는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합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해 드리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해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맘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전사와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참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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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주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너 군대에서 오삼나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미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힘을 거룩하게 하시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방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주께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자를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자니 죄를 사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기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신앙의 신비요 주님의 추억은 죽음을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보해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원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성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랑스 그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누와 이왕과 모든 성직자로으로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방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하신 천주 성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하신 천주 성부가 될 수 있기를 하느님께 청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함께 바칩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하신 천주 성부가 될 수 있기를 하느님께 청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함께 바칩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하신 천주 성부가 될 수 있기를 하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하신 천주 성부가 될 수 있기를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룸을 양치해 주시고 저희에게는 잘못한 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행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서 저희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여왕사제와 함께 서로 하와이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나를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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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리를 부서소 하나님의 어리냐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리를 부서소 하나님의 어리냐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영아를 부서소 하나님의 어리냐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장에 초대받은 이는 복대로다 주님 자리에 주님을 모시게 합감치 않사옵나 하나님을 맞춰서 제자와 복무합리야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재선가 175분 성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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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예고 그리스도 예고 그리스도 예고 그리스도 예고 그리스도 예고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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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의 이들과 함께 자녀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부들의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자비로 이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이 교부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부들이 바르고 좋은 것을 깨달아 언제나 주님께서 일러주신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의 백성이 길게 하여 주소서 아멘 선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스님을 장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박연정가 39번입니다 성부여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안그렴 성부여 예시 희망한 정목 하나님과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과 오소서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과 오소서 아버지 말씀을